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마을이구요. 오늘은 여러분께 앞에 보이는 무의밭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한눈에 딱 봐도 평수가 꽤 커 보이죠? 전체 면적은 1303평이네요. 세멘트로 포장된 마을 도로에 접해 있구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토지의 북쪽과 서쪽의 모습인데요. 뜨문뜨문 묘가 보이는 것이 흠이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죠? 토지의 남쪽 편을 보시는 중이시구요. 저 멀리 교량 교각이 보이시죠? 충주시와 원주시를 연결하는 충원대로인데요. 교각 아래에서 우회전으로 3분을 진행하면 엄정면 소재지에 닿구요. 교량을 통해 왼쪽으로 15분을 진행하면 충주도심, 오른쪽으로 25분을 진행하면 원주도심에 닿습니다. 고추밭과의 경계가 토지의 남쪽 경계가 되겠구요. 그늘막이 설치된 곳도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좀 전 말씀드린대로 무밭이 오늘이 소재 토지인데요. 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답이구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구요.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인지라 웬만한 건축물이 다 가능한데요. 토지의 위치상 창고나 공장의 용도로도 괜찮은데 도로폭이 넓지 않아 규모에 따라 짚어봐야 할 듯 하구요. 그래서 저는 요 토지를 큰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 용지로 어필 중인데요. 1303평의 면적이 크다 싶으면 반 자르면 되죠 뭐. 그죠? 여기서 잠시 1분동안 무 모습 구경하고 가실까요? 시장이나 마트에 있는 뽑혀진 매끈한 무는 많이 보셨겠지만 흙속에 꽂혀져 있는 무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게다가 무을 요렇게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어찌 보면 꽃보다도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입에 군침도 살짝 돌구요. 저만 그런가요? 암튼 하체는 단단히 가린 채 상체만 살짝 노출시킨 요 무을 채소 중에 가장 섹시한 채소로 임명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충주시 엄정면 계동리에 위치한 지목 다브이 계획관리지역에 1303평의 무밭을 보시는 중이시구요. 그러니까 푸른색의 무청이 아닌 노랗거나 갈색으로 보여지는 토지들은 매매 대상 토지가 아니겠죠? 앞에 보이는 요 밭둑이 토지의 북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평지형이라서 그런지 1300여평의 밭이 무척 넓어 보이시죠? 요 토지의 희망 매매가는 평당 30만원이구요. 그러니까 희망 매매가는 3억 9천만원이 될텐데요. 평수로 봐도 그렇고 매매가로 봐도 그렇고 많이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주인분께서는 반 분할 매매도 고려주이신데요. 요 앞에 무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작은 둑이 보이시죠? 요 둑을 경계삼아 2분할을 하는건데요. 그리하면 왼쪽의 밭은 약 550평 정도이고 오른쪽의 밭은 약 750평 정도가 되는데요. 왼쪽의 밭이 맹지를 벗으려면 요 오른쪽 밭이 둑 아래 세로로 심겨진 무고랑을 도로로 삼아야겠죠? 그 도로로 삼는 부분이 면적이 약 50평 정도가 되구요. 그래서 왼쪽 안쪽의 밭은 600여평의 면적이고 오른쪽 바깥쪽의 밭은 700여평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매매가는 아시죠? 36은 18, 37은 21 그리고 전원주택지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께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요 토지가 600평이든 800평이든 1300평이든 200평 단위로 분할 조성하기에 딱 좋은 지형이라는거 어필하구요.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도깨비풀 달라붙어 고생할까봐 여기서 토지를 둘러보며 영상을 마쳐야겠네요. 요 우우바티 주인분께서는 곧 아드님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아드님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려는 것일텐데요.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다들 애국자분들이시니까 우리나라 출산 감소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매입하시면 뭐다? 주인분이 아드님께서 원활히 결혼을 하게 될테구요. 매수인께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에 자그나마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넓은 정원과 텃밭이 조성이 가능한 대형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충주원주관 대로 인근에 위치하구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은 답이지만 밭으로 사용중이고 면적은 1303평입니다. 인근에 묘가 있는 것이 흠이지만 그리 불편할 정도는 아니구요. 주행기준 엄정면 수지진은 7,8분 충주도심은 25분 거리네요. 600평과 700평의 매매도 가능하고 평당가는 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